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가지 성격 특성의 차이는 뇌의 기능과 양육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외양성과 뇌의 활성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사람의 두개골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쭈글쭈글한 조직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것이 대뇌 피질이다. 이 커다란 살 덩어리는 뇌 전체 무게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곳에 뉴런이 약 천억개나 들어있다. tv를 켤 때 그 소리의 크기가 이미 설정돼 있는 것처럼 모든 피질은 각성 수준이 이미 설정돼 있다. 뇌의 스캔 사진을 보면 외양성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설정된 각성 수준이 높다. 그 결과 이런 사람은 자극을 받은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외양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이것과 정반대다. 그런 사람의 뇌는 설정된 각성 수준이 낮아 계속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위험을 무릅쓰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계속 자극받는 것을 즐긴다. 성격과 양육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프랭크 설로웨이는 개방성은 형제 중 마지로 태어났느냐 막내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설로웨이의 주장에 따르면 형제 중에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형제만큼 능력과 재주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개방적이고 창조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험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설로웨이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약 6천 명의 정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대다수는 마지로 태어난 반면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은 마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과학계에서도 마지는 기존 과학계의 이론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윈이나 코페르니쿠스처럼 마지가 아닌 사람들은 기존의 학설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설로웨이의 가설이 옳다면 어린 시절의 사소한 경험의 차이가 그 사람의 성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